오리알 져나 오리알 져나 오리알 져나 오리알 져나 오리알 져나 빨리 가서 과자 먹어야지 오? 오, 저 나왔네? 아이오맨 형님? 네 형님 여보세요? 네 형님 여보세요? 네 형님 뭐 먹을 거 없나? 어? 누가 사먹는 건가? 몰래 먹고 도망가야겠다 음 맛있겠어 일단 다 꺼내고 홈런볼 오레오 우유 좋아 남들이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일단 홈런볼 먼저 홈런볼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지? 던져 먹어야지 음 역시 던져 먹어버리기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되니까 바로 한입에 쓰레기는 뒤로 던져버리기 오 사온 놈이 센스가 있네 오레오엔 우유지 오레오를 뜯고 우유도 한잔 따르고 일단 한입에 우유도 한입 음 달지 달다 최고예요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먹어야 제맛이지 비틀어서 크림을 맛보고 우유의 퐁당 우유의 퐁당 우유의 퐁당 감칠맛 난다 좋아 좋아 맛있어 흔적을 없애야 된다니까 우유의 퐁당 우유의 퐁당 우유의 퐁당 어? 무슨 소리지? 누가 온나? 큰일이다 빨리 도망쳐야겠다 빨리 도망쳐야겠다 우유의 퐁당 내 홈런볼을 홈런볼 홈런볼 홈런볼을 이렇게 처참하게 누구야? 누가 내 친구도 이렇게 만든 거야? 복수를 해주겠어 복수를 어디로 갔지? 일단 여기로 가자 으아악 부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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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나이 부총당 오윽당 우유 두abe 네 더 increasing 미소덩당 애 왕